광대 축소술은 일반적으로 광대 체부와 아치를 절고를 해서 이 골편을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는 수술이 광대 축소술입니다. 처음에 광대 축소술을 시작할 때 의사들이 이렇게 광대 체부를 일자로 잘라내고 이 아치를 절고를 했습니다. 그 어떤 고정도 하지 않았고요. 그랬을 때 생겨난 부작용들이 이 골편이 교근에 땡겨지는 힘으로 인해서 하방으로 변이가 일어나면서 볼처짐과 광대뼈가 주저앉는 그런 모습이 생겨났죠. 그래서 생겨난 말이 윤곽 수술하고 나면 얼굴이 무너진다 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을 깨닫고 의사들이 여기에 L쉐입 오스테오톰이라고 해서 이렇게 L자 모양으로 쉽게 말하면 뼈가 골편이 여기서 걸릴 수 있도록 이런 L쉐입 오스테오톰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거는 L자 절골 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골을 한 다음에 이 뼈 조각이 여기 남아있는 뼈에 걸치게 돼서 이 골편이 밑으로 하방 변이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게 됐죠. 그 다음에 또 동양인의 이렇게 아주 큰 광대에 있어서는 이쪽의 체부의 골편을 이렇게 잘라내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골편을 잘라내는 경우는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 시행을 하고요. 대부분 1자로 또는 L자 거의 L자인 경우가 많은데요. L자로 절골을 하고 고정을 할 때 여기를 하나를 하느냐 두 개를 하느냐 또는 아치도 고정을 하느냐 그래서 이중 고정이라 하면 아치 쪽과 체부 쪽을 같이 고정하는 걸 이중 고정이라고 하고 또 반측 고정이라고 하는 것은 체부 쪽만 고정하고 아치 쪽은 고정을 안 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또 하나 최근에 이제 한 1, 2년 사이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퀵광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퀵광대라는 부분은 이 구렛나루 앞쪽이나 또는 두피를 절개를 통해서 이 광대뼈의 두께를 마치 회썰 듯이 이 뼈를 포 뜨듯이 한꺼풀 떼어내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고정도 필요 없이 어차피 뼈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저 축소되는 효과만 있는 것이죠. 하지만 뼈가 얇아진다는 단점이 있고 이게 포 뜨듯이 뼈가 잘릴 때 그 나머지 골편들이 제거가 안 되거나 또는 불규칙적으로 제거가 돼서 오히려 함몰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장점은 기존의 아나톰이 회부와 구조를 왜곡을 적게 시킨다는 장점이 있죠. 또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 좀 빠른 장점이 있지만 효과면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